5시 큐티경제 큐티? 큐티? 이 뭔 개소리야! 내가 궁을 못맞추는 이유를 생각해봤거든 얘들아? 내가 스마트클 써서 그런거 같은데 이제 스마트클 좀 안써보려고 아 아씨 아 내가 일을 맞췄어야 되는데 야 뿡영아 진도 플래시 노플이거든? 근데 이거 이블린 아래쪽에서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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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다 보이는데 뭐하냐?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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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감전이었으면 다 잡아 이 개새끼들은 맨날 돌아올래? 어떻게 어떻게 대충 알고있는거같은거 라인톤 퍼러 올거같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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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새끼야 아 아 아 또 탑이야? 아 아 toen 네넨 야 거기 간다 앤 아 타고리가 안 닿네 괜찮아 괜찮아 이득 봤어 어? 야 왜이렇게 세 나이스 나이스 아니 얘들아 실수 한번 했잖아 왜이렇게 뭐라하냐 실수 한번 했다 이거 바텀 한번 따고 용 챙겨야 될 것 같아 우리 괜찮아 5시 비만 독두꺼비라고? 너 시발새끼 사람처럼 생긴 독두꺼비 봤냐? 왜 지랄이야 오오오? 아비를 당했습니다 중앙기력을 가능하였습니다 악기를 당했습니다 갤벼이 파괴되었습니다 Ц혈을 처치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구인수 말고 여기다 마체를 갈까? 어떻게 생각해? AP 많아서 생각할 것 같아 이거 구인수어 아씨 아 다 먹었다 또 죽는다고? 또 죽었어 거기 이제 스트레스 파거든? 미치는 들이야 나 믿어 막았다 형 먹어요 나이스 어 이거 바론? 바론 약간 볼만한데 야수 텔 타면 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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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덕바로 좋은 것 같아 왜? 어? 개추법이 아니 이거 당훈이 아 야야 바텀 밀어 다시 잘가smouth 나이스 나이스 진짜 갑옷 나이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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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딩 개쎄네 굳이 굳이 굳집prise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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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